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2024 세계항공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.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불확실성의 시대,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 또 세계항공산업 오피니언 리더와 공항항공사 관계자 등 총 천여 명이 참가해 세계항공산업의 미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